안녕하세요. 초록쓰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튜브 꿀팁 유튜브 소통하는 날입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 알려드려요. 댓글에 쇼츠에 댓글이 안 달리게 설정 바꾸는 게 궁금하시다고 하셔가지고요. 지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선 쇼츠를 동영상 만들기 하셔가지고요. 비공개로 올리셔야 돼요. 다음 다음 이렇게 하면 쇼츠를 올릴 수 있는데 여기 공개 상태, 비공개 이렇게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세요. 아동용 아님 선택하시고요. 비공개, 아동용 아님 제목은 연습이니까 서큘런트 이렇게 하면 쇼츠가 올라가잖아요. 유튜브 스튜디오를 누르시면요. 콘텐츠 방금 올린 쇼츠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점점점을 누르세요. 동영상 수정이 있어요. 여기서 댓글 카테고리, 아니 태그 카테고리 댓글 보이시죠. 여기서 댓글을 사용 안 함, 댓글을 사용 안 함 이렇게 눌러주시고 저장 누르시면 댓글 사용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콘텐츠에서 점점점을 누르시고 동영상 수정 동영상 수정에서 태그, 카테고리, 댓글, 추가 옵션 부분에 있어요. 여기 누르시고 댓글 사용 안 함 댓글 누르시고 저장 저장하시면 돼요. 여기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